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함께 있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슬픈 노래, 바로 슬픈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픈 노래와 시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장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는 당연히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 바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장악한 점령군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에 대하여서 살륙과 약탈 그리고 방하와 겁탈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하루도 비명과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또 그러한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남유다 땅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마땅히 경배하고 높여야 될 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저 말씀에도 잘 나와 있듯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그 잘못과 제약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방 족속 안몬 사람이 몰렉신을 섬기면서 했던 인신제사를 따라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바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당시 남유대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따랐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그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겪은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역시 이 경고의 말씀을 기담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들이 겪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공간, 즉 성전에 무엇을 두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두었다고 했죠? 네,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만을 모시고 경배해야 할,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해야 할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또한 주님만으로만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 가치관들, 그들의 생활습관을 우리 역시 그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당시 유대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남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남유다에 일어난 이 사건을 바라보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액통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기에만 함몰되어 절망감 낙심만을 거듭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보거나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우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보통 사람들은 정말 암울하고 참남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깊숙이 빠져서 신앙의 해이감을 갖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그처럼 암담하고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동족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우리가 여우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지금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조사하며 다시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과 보를 받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그 일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담하고 암담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무조건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니우치며 여우와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지금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너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정확하게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의사에게 나아가서 의사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역시 자기 자신을 돌아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치유자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한 번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황은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거리는 어떠한지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몰래 짓는 은밀한 죄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은 없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한 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거의 일을 돌이키고 뉘우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우와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신 것도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발 그들이 제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역시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더 힘써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4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합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자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는 범죄나 반역과는 꽤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이 동족에게 욕을 얻어먹고 또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과 같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할 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이라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너희들의 범죄함과 너희들의 반역함 이러한 말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향해서 우리,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잘못과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과 동족을 하나로 생각하는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만 잘되면 된다. 나만 잘 사면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 시대,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를 무시하고 나만 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공동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데 나만 홀로 거룩하게 하나님 잘 성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노아와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나만 열심히 세수하고 샤워한다고 항상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요즘 워낙 세상에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씻은 뒤에 잠깐만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와도 어떻습니까? 금방 더러워지죠. 바로 이것은 염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정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나 혼자 홀로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부산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재우야? 뭐라뭐라 하는데 들리진 않는데 암튼 혹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나? 나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산 땅의 영적 상황이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나의 영적 상황이 우리 부산 땅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부산이 타락하면 나도 타락하기 쉽고 또 부산이 부흥하면 나도 부흥하기가 쉬울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심정,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부산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회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48절과 49절인데 우리 이번에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지금 예레미암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에 빠져있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저 한두 방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흐르는 시내와 같이 쉬지 않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레미암을 향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진정 우리가 통곡하며 울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위해 통곡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언제 극한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 성림이는 언제 극한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나요? 네, 그저 웃고 있는데 아마도 주로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를 겪거나 아마도 친구와의 갈등을 겪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대로 된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통곡해야 할 때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왜냐? 그것만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바로 그는 다른 것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신의 동족과 민족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또 둘째는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나도 부유하게 삽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불쌍한 척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근하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 예화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진정 울어야 될 때, 진정 통곡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았다면 그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야 마땅했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예수는 믿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저 둘째 아들, 제 잘난 맛으로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저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처한 그 영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정말 울어야 될 것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통곡해야 될 것을 위해 정말 통곡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한다면 또 통곡해야 될 때 통곡하지 않는다면 진짜 영원히 슬퍼하며 통곡할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남유다 백성들이 일찌감치 자신들이 진정으로 울어야 될 때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정세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당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에만 매달리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이 정한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은 정말 제대로 된 그 바른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것, 통곡해야 할 것을 위해 통곡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빠져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것, 통곡해야 될 것을 위해 울며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과 조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또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 동포인 북한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